논문을 세 가지를 최근에 바이오 프리프린트 온라인 버전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논문 세 가지를 정리해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리얼타임 RT-PCR 확진 검사법,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환자들이 확진되고 검사 결과가 음성였다가 양성으로 되거나 또 격리 해제가 돼서 완치돼서 나갔는데 다시 양성이 돼서 나오는 사례들이 늡니다. 지금 격리 해제자가 5200명 이상이 되니까 그 중에서 회복한 환자분 중에서 다시 재발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그 경우에 사실 검사의 검출 한계가 어떤지 성능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은 중국 광저의 광저의과 대학 진단검사의과에서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4개의 PCR 확진 검사법 인증 이게 C마크라는 게 유럽의 인증 마크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진단검사법의 인증 기준을 통과한 지금 중국 제품이 스페인이나 유럽에 수출한 것 중에 민감도가 떨어지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중국이 워낙 큰 나라고 진단검사법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후죽수 생기다 보니까 성능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논문에서 인용, 활용한, 비교한 4가지 검사법은 컴포미테 유럽인증 검사를 통과한 4개의 회사 제품입니다. 물론 표준화된 양성검체, 음성검체로 성능검사를 하고 실제 46명의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얻은 RNA 샘플, 호흡기에서 얻은 RNA 샘플을 대상으로 4개의 회사 제품을 민감도 특이도 검사를 했더니 검출 한 개는 Limit of Detecti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CC당 3000 카피, 3000개의 바이러스 파티클 이상을 검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DEN, SENSURE, HYBRID, BIO 이 3개의 회사 제품은 검출 한 개가 CC당 적어도 3000개 이상이 돼야지 양성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검출 한 개가 3000개 미만이면 실제 바이러스가 있어도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개 제품이 검출 한 개가 높습니다. BIO Perfectus인데 4000 카피니까 여기는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이 왼쪽에 DEN, SENSURE, HYBRID, BIO, BIO Perfectus 4개의 회사 제품이 있고 TPN은 True Positive, 양성 환자를 실제 양성으로 결과하는 값 그 다음에 TPN은 True Negative, FPN은 False Positive, FPN은 False Negative입니다. 여기 보면 DEN, SENSURE, HYBRID, BIO는 16개의 실제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다 보여줘서 민감도가 100%죠. 그 다음에 True Negative는 실제 음성 환자 검체를 실제 음성 결과 값으로 내는 것이 Specificity, 특이도입니다. 이 세 개의 회사 제품 다 100% 특이도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회사 제품은 100% 민감도, sensitivity, 100% 특이도를 보여서 이거는 만족할 만하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품, BIO Perfectus가 민감도가 81.25% 81%죠. 그러니까 16개의 실제 양성 검체 중에 13개를 양성으로 하고 3개는 음성으로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실제 환자인데 16명 중에 3명은 실제 환자 중에 3명은 음성 결과 값으로 나와서 민감도가 13 나누기 16.25% 그러면 81%가 되는 거죠. 특이도는 다, BIO Perfectus도 100명의 음성 환자를 음성 처리했기 때문에 30명의 음성 환자를, 30명 모두 음성 결과 값이 나왔으니까 이건 특이도는 100%입니다. 그렇지만 이 네 개의 회사 제품 중에 BIO Perfectus는 민감도가 81%로 떨어졌다.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PCR 하면 민감도가 적어도 95%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 제품은 검출 한 개가 4000카피가 되다 보니까 실제 양성 환자를 일부 놓치는 그런 결과 값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알고 있기를 한 5가지 회사 제품이 신속 허가를 받아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 제품을 동시에 한번 비교해서 민감도 특이도를 좀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능 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